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데이터 센터는 수많은 컴퓨터와 서버를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입니다. 부산시가 에코델타시티의 이 데이터 센터들을 한 곳에 모은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K&N 취재 결과 현재 계획으로는 전력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보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입니다. 건물 하나 없는 이 부지 17만 7천 제곱미터에 부산시는 친환경 데이터 센터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안에는 데이터 센터 5개가 들어설 예정인데 현재 업체 두 곳은 이미 부산시와 계약을 마쳤고 나머지 세 곳도 2월 중순까지 계약을 마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조 5천억 원, 가동되는 서버만 10만 대에 달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 데이터 센터 단지에 전력을 공급할 새 변전소가 지어집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전력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NN이 단독 입수한 데이터 센터 입주 기업 5곳의 전기 사용 희망량입니다. 순간적으로 필요한 최대 전력량을 나타낸 건데 데이터 센터들이 동시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360메가와트까지 차질 없이 공급돼야 합니다. 새 변전소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은 1,000메가와트 정도. 공급량이 충분해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이 변전소가 MS 데이터 센터 등이 있는 인근 미음산단과 에코델타시티 전역까지 전력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1개를 운영하는 MS도 앞으로 5개를 더 지을 예정이라 이 정도 전력 공급량으로는 전력난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1,000메가와트 정도. 에코델타시티나 미음산단이나 그쪽에 지금 공급이 이미 다 예정이 돼 있어서 신강서 변전소 지금 용량으로는 힘들다고. 부산시는 전력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새로 지을 변전소에 변압기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설만 되면 문제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전이 2년에 한 번씩 송변전설비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부하고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단지가 유명 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력 공급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